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멕색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나만이 요단강에 내려가서 일곱 번 내려가서 몸을 씻음으로 인해서 나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사실 조금 교회만 다녔던 사람이라면 또 조금 성경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대조 컨트라스트라고 하는데 그 대조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본문에 보면 작은 계집아이가 나오는과 반면에 그 작은 계집아이와 대조에서 아람왕의 군대가 때를 지어 나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작고 크고 한 모습을 대조에서 보이고 있죠 또 아주 큰 그 당시에 대국인 아람왕이 등장하는과 반면에 아주 작은 이스라엘 왕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또 한 나라의 작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 엘리사라고 하는 인물을 보여주면서 나만 장군이라고 하는 큰 위대한 사람을 대조시켜서 등장시킵니다 또 아람국가, 즉급의 시리아인데요 그 시리아에 있는 큰 강, 아바나와 바르발이라고 하는 그 큰 강을 보여주면서 아주 작은 요단강이 비교되어 나오는 아주 재미있게 이것이 대조돼서 나오는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디자인하시면서 특별히 나병이라고 하는 불치병의 과정들을 그것을 치유해 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서로 다름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불치의 병, 인간이 절대적으로 고칠 수 없는 병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그 병이라고 알려졌던 이 나병 우리 옛날 말로는 문능병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나병이 상징하는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 어찌해 볼 수 없는 죄악에 빠진 인간의 상태 그리고 그 죄의 값과 그 죄악의 심판과 그 결과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며 살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는 영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는 그 불치의 병인 나병처럼 인간의 죄악의 문제도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으시다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병이 고칠 수 없듯이 그 당시에 인간의 죄는 하나님만이 치유할 수 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군대장관 나만을 소개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람왕의 군대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지금 아람 군대의 군대장관인 나만을 소개하면서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왕 앞에서조차 나만 장군은 크다고 인정됐고 그를 왕조차 존경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대목에서 알 수 있듯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큰 위기에 빠졌을 때 나만 장군이 그 나라를 위기에서부터 건져냈기 때문에 그 아람왕조차도 이 나만을 존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온 나라가 나만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를 큰 용사라고 불렀고 아마도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왕과 백성들까지도 나만 장군의 용맹과 그의 업적을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나만을 향한 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큰 용사이나 무엇이었더라? 나병 환자였더라 이 말은 사람들에게 왕에게조차 인정받고 존경받고 세상에서 큰 업적을 쌓았고 그가 의로운 일을 행갖고 설한 일을 많이 하여 큰 용사로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결국 어쩔 수 없는 나병 환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의 신앙적인 관점에서 적용해 본다면 죄악에 빠져있던 인간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여 나 자신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계속 고통을 겪게 만들고 있는 우리 자신도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존경을 받고 명성을 얻고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명성이 높아진다고 해서 그 나병을 굳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높은 명성을 쌓은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용사를 할지라도 그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니면 사람들에게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그 이야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끄덕 좀 해보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요 당신이 아니라 나나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지은 죄를 깨끗게 해결하려 하거나 그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려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죄가 불치병이라고 생각하여 그대로 내버려 둔 채 그 죄를 해결하지 않는 채 자신의 선한 행동 자신이 덕을 쌓아 그 죄를 덮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의로운 일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나만과 같이 이만하면 나는 용사다 이만하면 의로운 자다 이만하면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나의 이렇게 행한 의와 선과 착한 일이 나의 죄와 나의 악을 지워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한 번도 선과 죄에 대해서 그렇게 접근하며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실 때에 한 번도 내가 지은 죄를 지워버릴 수 있을 만한 선을 쌓으면 착한 일을 하면 좋은 일을 하면 내가 이거 더하기 이거 빼기 해서 너의 죄를 쌤쌤 재료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죄악을 그냥 내버려 두고 그것은 어떻게 그냥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손댈 수 없으니까 그것은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라고 생각하며 될 수 있으면 그 죄악 대신에 의와 선을 열심히 행하면 내 인생에 채워졌던 그 죄와 악이 지워질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며 열심히 돌을 닦습니다 열심히 선을 구합니다 남한 장군의 명성과 남한 장군의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일들과 그가 했던 모든 업적이 그의 나병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그 의로운 행위와 선한 모든 행적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우리의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 소녀 하나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이제 나병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그 나만에게 엘리사를 소개합니다 2절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나가서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정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라고 나오는데 이때 당시에 포로로 잡혀왔던 종 노예로 잡혀왔던 그 히브리 작은 소녀 하나가 나옵니다 이 소녀는 종이었고요 또 이 소녀는 하인이었고 또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렇게 종이며 하인이며 어린 여자아이였던 그에게 한 가지 좋은 소식을 그가 갖고 있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지금 나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 하나만 만나면 고칠 수 있다 이 좋은 소식을 그는 그 마음속에 갖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죄에 빠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만나면 고칠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던 그 어린 여자아이가 나만 장군에게 그 사실을 전합니다 그 메시지를 전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나만 장군의 아내 정도가 된다면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 변방에 있는 조그만 약소국과 사마리아라는 그 시골에 있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도대체 무엇인데 자기네 왕궁에 내놓으라는 술사들이나 의사들도 고치지 못한 그 나병을 그가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그냥 무시해 버릴 수 있는데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그 아내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아마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남편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이 나만은 어때요 또 그것도 부인과 같이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무시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그 계집아이의 여자아이가 누구에게 전해요 왕을 배우러 갔다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왕이 또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더니 그래 그곳에 한번 가봐라 가라라고 허락을 합니다 정말 무슨 어떻게 보면 어린 여자아이 하나 그 아이의 말을 정말 믿을만 할까 그냥 믿지 못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 말을 듣고 그 중에 다만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붙잡았던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만에게는 그 나병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소식은 그렇게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보이지만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건 이 여자아이와 같이 우리가 입술을 열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구절에 보면 나만이 그 말에 응답해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구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만이 이에 별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나라의 국력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나라가 갖고 있는 병거가 몇 개인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지금은 미사일이고 핵무기고 탱크고 군함이고 이런 것에 의해서 국력이 결정되지만 그 당시에는 병거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것에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지금 군대 장관이 나만이 병거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보통 행차가 아니죠 멀리서도 들을 수 있을 만한 말들의 소리와 병거들의 행렬이 보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국력보다 훨씬 더 강대국인 그 나라의 장군이 거느리고 온 그 행렬의 소리가 우렁차게 들리고 있고 결국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이르렀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엘리사는 꿈쩍도 않아요 나아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누굴 보내요? 사자를 보내요 여러분 말이 좋아 사자지 누구예요? 우리 이전 성경에 보면 사완이에요 엘리사를 돕던 집안의 허드렛 일을 하는 사완이었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버선발로 뛰어나와 맞이해도 시연치 않은 상황인데 집에서 일을 하는 사자를 보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니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기껏 보낸 데는 사자를 보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요단강에 가서 내 몸을 일곱 번 씻으라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나만이라고 생각해 봐요 화나요 안 나요? 괘씸죄가 듭니까 안 듭니까? 괘씸하죠 그 말을 들은 나만의 반응이 11절입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더라 나만이 노합니다 왜 노하여? 가장 첫 번째는 그 사완을 보내서 사자를 보냈어요 자기가 이렇게 행차를 거느리고 왔으면 엘리사가 당연히 뛰어나와서 자기를 만나줘야 하는데 엘리사가 나오기는 커녕 하인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 화가 날 법도 하죠 그러니 그렇게 화난 상태에서 그 사완이 또 그 사자가 전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가 와서 하는 말은 귀에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도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그 사람이 자기보다 좀 무력하고요 자기보다 좀 못 살고요 자기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고요 자기보다 조금 더 못 배웠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무시하는 영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메신저가 전하는 그 메시지의 내용보다는 그 메시지의 내용을 전하는 메신저를 보며 복음을 거부합니다 지금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선교지를 나갔어요 그런데 그 선교지가 우리보다 잘 사는 선교지예요 그런데 못 사는 동네에서 온 선교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별 볼 일이 없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메시지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없다라고 나만은 결정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11절에 보면 나만이 노했다고 나오고요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분노했습니다 왜 그렇게 나만이 열을 받아서 분노했을까요? 조금 전에 그렇게 사완이 나와서 전하는 것을 보고 분노했고 두 번째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에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라고 하는 대목이 있는데 이 대목에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살펴볼 단어는 내 생각에는 나만이 나름대로 엘리사에게 왔을 때 나만 나름대로의 기대했던 자기의 생각이 있었어요 그 생각 중에 일부가 뭐예요? 내게로 나와서서 하나님 여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고 그 여와의 이름을 부르고 내 상처 위에 손을 얻고 흔들고 고쳐줄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내 생각에는 자기 나름대로 그럴 듯하고 멋있고 수준 있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고쳐줄 것 같았었는데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래서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경우에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게 되면 우리가 전하는 성경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메신저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합니다 그러다가 간혹 그런 중에도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조금 양보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들으려고 들어봤는데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아주 간단한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 나의 죄가 사해졌다 그래서 그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메시지에 귀를 이어서 복음을 들여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마치 그 들은 내용이 아무것도 아닌 아주 우습게 생각해버리는 내용으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기독교의 복음을 유치한 아이들의 장난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복음의 어리석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복음은요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가난한 노예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순하게 제시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처음에 드는 마음이 뭐예요? 사람들이 아니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 예수님밖에 안 되느냐 그렇게 반응합니다 실망합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본질을 다루며 지난 수천 년 동안 인류 역사의 철학을 요약해야 되고 내가 지금 인생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현대의 진보적이고 앞선 세계관과 우주관을 다룰 수 있는 그 무엇인가 신비롭고 심오하고 헤아릴 수 없는 신비경에 쌓여있는 아주 그럴듯한 진리여야 되는데 기껏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복음이 그 진리가 기껏 한대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다가 그렇게 로마 군병들에게 무력하게 십자가에 죽었다 이것이 무슨 복음이냐 이것이 무슨 좋은 소식이냐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로를 믿는 자마다 무조건 구원받는다 그러한 이 사실에 대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진리가 어디 있냐라고 그들은 반문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나만처럼 화를 내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나요? 심지어 우리가 전하는 그 메시지가 마지막 부분에 나서 또 한 문제가 걸리는데 한다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간단한 복음이 깊이도 없어 보이는 그 복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다 이 이야기를 듣는 세상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 왜 그렇게 기독교는 배타적인가 왜 그렇게 기독교는 다른 종교는 다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는가 왜 그렇게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허용하지 못하는가 그렇게 우리를 질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우리의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병 환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원래 인간의 상태가 죄로 인하여 나병처럼 어떤 방법을 써도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에 처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꽉 막힌 곳으로부터 유일한 하나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한 길이라도 너무너무 감사하게 여기며 그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시비가 걸리는 것입니다 왜 한 길입니까? 왜 그 길밖에 없습니까? 왜 예수밖에 없습니까? 왜 한 길이 열렸다고 한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왜 하나만 열렸습니까? 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상식에 맞지 않으니까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눠줘야 되고 저렇게 열심히 자기 종교를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한테도 그래도 그것도 길이다 잘한다라고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기독교는 그것이 틀렸다 오직 한 길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 상식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내 생각에는 지금 나만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내 나라에 있는 다른 더 좋은 강들이 있는데 거기서 씻는 게 낫지 어떻게 요단강에 내려가서 일곱 번이나 씻느냐 내 생각에는 그것이 맞지 않는다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하면서 맞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10절 말씀에 보면 나만에게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하자 분한 모양으로 떠나려고 할 때 그 주변에 있던 종들이 나만에게 1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었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미리까 하니 이것을 한마디로 겁니다 주인님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그 어떤 길보다 쉬운 길을 제공해 주었다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불만하고 있는 겁니다 나만 장군이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그럴듯 하거든요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엘리사가 이야기한 대로 요단강을 향해 내려갑니다 요단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병고에서 내려와야 하고 또 입고 있던 군대 장관의 옷을 벗어야 했습니다 이 나만의 놀라운 변화를 한번 보십시오 그 중간 가정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지만 결국 그 하인들의 그 같이 왔던 나만의 장군들의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요단강으로 내려가려고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군대 장관의 옷을 벗어야 했어요 그동안 진물이 나고 상처가 헐고 온몸이 허옇게 변한 나병 환자이기에 그것을 감추고 있었던 옷을 벗어야만 했습니다 나는 나병 환자가 아니다 나는 군대 장관이다 나는 왕에게도 종교하다고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다 나는 큰 장관이다 나는 백성들로부터 큰 용서, 용사라고 불렸던 사람이다 그렇게 포장하고 있었던 겉껍질을 그는 벗어내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쉬운 일일까요? 나를 가리고 있던 내 상처를 가리고 있던 나의 과거를 가리고 있던 나의 아픔을 가리고 있던 그 옷을 벗어버리기가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치부 드러나는 것 엄청 싫어하시죠 왜요? 그것이 나의 약점이 되니까 그런데 나만 장군은 알몸이 되어서 온몸에 나병 상처가 드러난 상태로 다른 그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대로 불담아남의 힘으로 벗어버리기 그의 사지에 도내가 나의 날까지 지으셨고 벗어버리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여태까지 의지하고 있었던 너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간구했던 모든 방법을 다 놓아버리고 문제가 아닌 것처럼 감추고 너의 겉을 치장했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나병 환자의 모습 그대로 짐을 쭉쭉 흐르는 그런 모습 그대로 허옇게 번진 상처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저 요단 강물 속에 문을 너의 몸을 잠그지 아니하겠느냐 이 음성을 우리가 이 아침에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강물 우리가 몸을 담글 수 있는 그 강물이 여러분 어디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강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큰 용사일 수 있습니다 의인일 수 있어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 그러나 너는 죄인이더라 이러한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품에 안아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하나 없는 은혜의 강물 가운데 나를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큰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구름이 술줄 흐리는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러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요단강가에 일곱 번씩이나 물에 잠기게 하는 그 은혜에 하나님 나를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린아이와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쉬게 되는 그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드리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추건합니다